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다. 이 친구가 이제 밤에 유튜브 찍는다고 학교에 몰래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수학 익힘 책을 두고 왔죠?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를 진행해볼게요. 정말 무서워요. 그냥 조그만 선물을 주고 싶었다. 돌려줄 다이어리와 함께. 그 다이어리와 초콜릿을 아마 그 여학생 책상에다가 몰래 놓으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무례한 행동입니다. 학교에 몰래 가다뇨. 연두고등학교 본관 1고요. 혹시 연두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댓글로 손을 적어주세요. 이쪽에 보시면 손 씻기. 스트레칭. 아 깜짝이야. 아이 죄송합니다. 방금 파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 모습. 걸음걸이가 상당히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리뷰하면 안 돼. 문 다 열어놓을게요. 이따가 숨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열쇠가 없어.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클릭. 어딘가에서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싹 다 찾아볼게요. 아 또 이거 봐. 어? 학교에 담배가 왜 있어? 어 이거 누구야 빨리 자수해 이거 누구야. 아직까지 학교 교지를 배부받지 못한 학생은 2학년 6반으로 가세요. 꼭 여기 화분 부분은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죠? 방금 뭔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여기에 뭔가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 여기 일단 불을 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 구비클릭. 아이템이 될 만한 건 다 챙겨야 되고요. 무기로 쓸만한 거 없나 근데? 지금이라도 이 주인공이 집에 가야 되는데 얘는 집에 갈 생각이 없어. 아 쟤 비명이 더 놀란다고요?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나말고 누군가 학교에 있는 것 같다. 당연히 있겠지. 어? 호! 소리 없이 나타나면 놀라잖아. 나도 너희때문에 놀랐어. 미안 너희가인지 몰랐어. 내가 너희때문에 더 놀랐어. 이 나쁜 사람들 같은 일하고? 난 갈게. 이따 봐. 빠이빠이. 난 8반 김성아야. 이 시간에 학교엔 왜 왔어? 이 시간에 학교에 왜 왔냐고? 니가 알 바 아니잖아. 넌 상관할 바가 아니야. 이 낙부사라 같은 일이라고. 너. 나 좀 도와줘야겠어. 아니 지금까지. 철벽 쳤는데. 싫어.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 따라와. 어떻게든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과정실에 교재를 두고 왔는데.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 니가 저 환기구를 통해 가서. 아 이제 잠입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싫어. 니가 해. 나보고 들어가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가? 싫어. 니가 해. 제발. 제발. 응? 싫어. 아니 이게. 흔히 말하는 일진이라는 건가? 어? 나한테 명령을 한다고? 근처를 좀 찾아봐.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니. 자꾸 나한테 명령을 하다니. 필멸자가 말댔구? 자 나와서. 아까 전에 안간 곳이 여기죠? 사들리 챙기구요. 화장실까지. 가시면. 날 화낭하지마. 아이 깜짝이야.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놔. 들어갑시다. 이제 기계 실습실로 가서 열쇠를 챙기면 되는거에요 오 무서워 오 마이 갓 다들 자 이분이 이 게임의 메인 빌런 경비 아저씨에요 갑자기 마법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뭐야 자 침착하게 저희는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비상배 일단 끄라고요 알겠습니다 어 이거 아닌데 어떻게 끄지 아 얘죠 아 이게 뭐지 여러분들 이게 뭐에요 어 된거야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제가 확실히 좀 운이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금의 패 아 여러분들 저희가 훔치는 금이 이겁니까 이 학교 뭔가 위험해 수줍이 친거 같고 다음부터는 니가 직접해 어느 것을 고를까요 그래도 일단은 위험하다는 건 알려줘야 돼요 어 아무리 미워도 중요한 건 알려줘야지 뭐야 나 겁주려는 거야 안 속거든요 이게 보통 플래그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니가서 어이 순간 들은 얘긴데 공동묘지 공동묘지 아이 깜짝이야 이건 저쪽 복도 열쇠야 회 니가 가면서 좀 열으놔 니가 가면서 좀 열어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내가 지금 잘 못 들을 거 같지 내가 지금 잘 못 들은 거겠지 아 갑자기 팩트로 때리네 이 사람 아, 이 사람 아, 이거 뭐지? 어, 지금 아니야, 지금 화분을 보고서 비명을 질렀다 위험하다, 확인 이 에어컨 브랜드 내가 아는 건데 기부 탓인가? 지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쯤에 있고요 학적부실, 서무실 여기 빨간색 으로 가야 되는 건가? 아! 잠기는 것을 여는 것은 열쇠만이 아니다 여기를 열어볼게요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새로운 패가 필요해요 수 목이잖아요, 세트님 수라니 아이,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헷갈리겠습니까? 어? 나무, 목, 어? 어마이갓 안 돼요, 인마 너, 인마 오지마 인마 안 돼 콜렉션이 추가가 되었어요 아 창문을 조사하라고요 창문 창문 창문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2학년 8반 여러분들은 댓글에 손을 적어주세요 아 어쨌거나 도착 완료 왔어요 누구지 처음 본 사람인데 아 아 얘가 그 고백을 받는 여학생입니까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는 그런 게임입니다 얜가 누구였지 얘가 오 마이갓 아 안 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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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남은 시간 10분 아 여기 있었죠 됐어 어디선가 끔찍한 소리가 들려온다 됐어 됐어 보시면은 사람 모양 설마 여기다가 염산을 부어 염산을 나무야 미안해 뭐야 아 아 이거 눌러야돼요 아 다시 갈게요 바로 피야돼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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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AD 연타 AD 연타 AD 연타 AD 연타 AD 연타 AD 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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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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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연타하지 말고 꼭 깨볼게요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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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방사기 스타트 이거 맞고 죽는다고? 어 학교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